날이 좋아서 그 어려운 걸 자꾸 해냅니다 내가 날이 좋지 않아서 이 세상 모든 문턱을 넘을 수 있게 해줄게 날이 적당해서 그쪽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쪽만 사랑하니까잖아 합시다 러브 모든 날이 좋았다 남자답게 반딩 어떻습니까? 어 그게 좋은 생각 전 감봉 중이지 말입니다 전 남자답지 않지 말입니다 학생은 누구야? 제국 그룹 셋째다 왜? 난 막내딸이다 허허허허 가자 명숙아 응 오빠 둘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아 진짜 궁금해서 누가 이기면 당신은 결과를 모를 거예요 그 전에 누가 죽이든 당신은 죽일 것 같소 성함이 뭐 어떻게 되신다고요? 그러지 말라고 지은 이름이야 그럼 편의상 김개똥이라고 하고 개똥이란 얘기 아니 홍길동도 있고 암흑에도 있는데 무엇보다 나는 김가도 아닐 하도록 김개똥씨 소지하고 있는 물건들 다 꺼내 여기 놓으십시오 이태리에서 장인이 한 땀 한 땀 스페인 가죽 장인이 한 땀 한 땀 네 손이 직접 봤지 한 땀 한 땀 처음 듣는 소리야 진짜 처음이야 진짜 뭐 원쟁이? 나 그런 소리 처음 들어 진짜 처음이야 진짜 나 아저씨 되게 별른데 나 그런 말 진짜 처음 들어 진짜야 처음 들어 진짜 어른이 얘기하는데 어딜 봐 내게 이놈 저놈 너 당신이라고 하면 참수해 자넨 참수야 자넨 참수야 넌 진짜 참수다 되게 먹고 싶은가 봐요 방법이 없진 않죠 어떡해요 방법이 없진 않죠 이 남자가 키스하게 해주세요 방법이 없진 않죠 은섭아 영희입니다 아니 넌 은섭이야 아까 은섭이던데 우리 영희가 나한테 바보라고 할 리가 없어 죄송합니다 제가 임기응변에 강하다 보니 그래서 넌 영희이다 예 편하 네가 영희면 국법에 따라 참수다 은섭일 수도 네가 은섭이면 외국인 특별법에 따라 참수지 이리 와 나 5천원만 돈 갚게 문 닫고 가 나 10만원만 나 10만원만 책 사기 나 10만원만 고기 사기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여기 다 있구려 저는 빼주십시오 혹꽃잎을 정확히 반으로 가를 수 있소 나으리를 반으로 가를 수는 있겠지요 가로로 할까요 세로로 할까요 어찌 그리 전이나 혹꽃잎을 정확히 명중시킬 수 있소 구동매가 반으로 가르기 전이요 후요 참으로 멋진 운이여 그가 아닙니까 여기서 뭐합니까 보고 싶은데 어떡합니까 언제 끝납니까 빨리 끝내고 소주나 일단 하지 말입니다 길람씨는 몇 살 때부터 그렇게 예뻤나 내가 방금 뭘 증명했는지도 맞춰봐 연애해본 거 아님 지금 연애하는 거 제가 오전이랑 오후랑 어떻게 다른데요 오전엔 되게 예쁘고 오후엔 겁나 예쁘죠 맛 먹었어요 제가 뭘 저 시집 갈게요 아저씨한테 사랑해요 이 세상엔 분명 차이는 존재하오 힘의 차이 견의 차이 신분의 차이 그건 그대 잘못이 아니오 물론 나의 잘못도 아니고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진 것 뿐이오 지금부터 내 걱정은 나만 합니다 그대들이 오늘 지켜야 하는 건 내가 아니라 이 바다입니다 꿀리면 꿇는 거지 근데 다시 일어나면 돼 자꾸 일어나다 보면 넘어지지 않는 날이 있겠지 행복으로 반짝거리던 순간들만 남기고 힘들고 슬픈 순간들은 다 잊어요 그리고 나도 잊어요 내가 꼭 찾아낼게 이렇게라도 해피해 내가 널 알아볼게 사랑을 한다는 건 어쩌면 정원을 가꾸는 일과 같을지 모른다 당신들의 정원에도 예쁜 꽃이 피길 시원한 바람이 불길 찬란한 햇빛이 비추길 그리고 가끔은 마법 같은 비가 내리길 뜨겁게 사랑한다 윤명주 살아도 죽어도 그건 변하지 않을 거다 내 밑으로 다 눈 감는다 내 밑으로도 다 눈 감는다 자네 잘 있었어? 나 기다렸고 다행이다 좀 무서웠거든 혹시 자네가 내가 오지 않기를 바랄지도 내가 오지 않기를 바랄지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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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